새로운 곳으로 왔습니다 몇 번 쳐먹는 거요 자주 확인하고 있다 이친구 방금 뭐 떴잖아 당기기 빨리 메꿔줘 이게 다 키노피오라고? 이렇게 많아 여기 왼쪽에 좀 동굴이야? 뚫려 있는 거 같은데? 아.. 아.. 이쪽이 아닌데요 금속붙추 는 자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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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니? 된 거야 너? 된 거야? 아.. 오..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건 뭐죠? 알겠지? 자막기 아니 키노피오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아.. 종이가 없어 아.. 종이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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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네 한번 자리를 잘못 잡았구나 벌써부터 실패하기 시작했어요 안죽었어? 한방에? 아이템을 써요 이러고 있네 아.. 1.5면 안되니까 한방에 안죽었어 캬 아.. гар가 있구나 그러고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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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가이드 맞아본적이 없으니까 가드 할생각 뭘 하지를 못했는데 遠 아 아 아 아 아 아 해물을 잡았다 재수 잡았으면 한방에 못 죽는거 아니야? 아닌가 아 아 벌써 실패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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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가드할 생각을 안했네요. 마리오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벌술이 이렇게 헷갈리면 나중에 하면 어떻게 하냐? 공강직원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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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내려가. 아 이번 건 되게 쉬운 거였는데 조작 미스로 방어해야지. 아 이거 돈이 뭐 벌잖아. 아. 초관. 좋은데요? 컨트롤 극복하기 동전 왜이렇게 많이 줘? 여기 숨어있는건 좀 에반데? 보이지도 않는거 이거? 오케이 액세서리 상점 주인 찾았어 아니 아직 액세서리 안샀어 이 친구야 저희는 엉금엉금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지 이 친구들아 어? 오랜만에 정렬 성공했습니다 오랜만에 빡세네요 얼어쓸 아 어디를 훔쳐가려고 직감이지만 이제 이 근처에는 없다 아 아니 아이템을 선택하네 그런건 안들어가구요 터틀볼을 찾아오란 얘기죠 아 아 아 아 왜이렇게 많아 응원은 예에이 와이 어 살짝 제가 젤다는 사실 야순밖에 안해봤지만 저기 동전이 꽤 남아있지 그럼 젤다가 퍼즐 형식으로 진행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살짝 냄새가 나긴 하네요 젤다 냄새 깻잎 어 더 아 아 아 루 아 아 하다 그 정숨 느낌도? 와 이거 종이를 어떻게 시키냐? 종이를 어떻게 시켜요? 아 두번 조작하는거야? 아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해야 한방에 다 때려요? 두번 이었으니까 한번 하고 한번 하고 코인으로 하는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되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참 애매하네요 악세사리를 장비하러 한번은 악세사리샵에 가봐야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마저 진행을 해야 되는건지 악세사리를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피도 채울 겸 이 악세사리가 뭔가 이동을 빨리 해주는 그런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군바들이 왔다오니까 다시 또 생성이 되어있네요 안잡아야죠? 귀찮아요 계속 웃음 이렇게 닫아야죠 좀 조금은 보내주는 사람은 어떤게 좀 더 이상 안좋아졌어요 어쨌든 내가 그러면 다시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안좋아냐 저게 안좋아 이거 39 동전도 좀 알아서 주어지는 거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체통 안에 너무 어두웠다. 너무나 비죽았다. 너무나 어둡고 비죽았다. 재미있는데 그래도? 오 따라오다 마네요. 아 싸우기 싫은데 전투를 피할 수가 없구만 거의 5초가 드네요 5초가 들어 5초가 드네요 5초가 드네요 왜 돈은 확실히 여유가 있는데 아직 부템이 별로 없는건데 5초가 드네요 저 개는 뭐야 땅이 생기니까 내려오네 그전에는 잡아서 없을것처럼 공중에 떠있더니만 깜짝합니다 아니씨 뭐야 이거 꼴대가 왜 있어 군바였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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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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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한테 덤비려고 해 어 아 아 아 아 타워 통관을 통해서 이동하는구나 자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종이가 되게 멀린데도 딸려오네요 거의 다 두지르고 있지 예스 아니 이제 슬슬 키노표도 다 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몇 마리야? 왜 아직도 되지가 않아? 에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68%? 어 재밌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인정 아니 당장은 안 되는 것들도 이거 하니까 일단은 패스하고 아무래도 정렬도 빡세고 뭐가 찾는 것도 많아서 다 보여 산 야 이게 안 넘어졌어? 얘네 원래 안 되는 건가봐 웅장하다 웅장하다 셔틀볼은 대단하네요 터틀볼이라고 이중가 땅의 사원 요 요 반짝부츠 반짝해모 금속부츠 감사함 일단 이거는 사야겠죠? 기증해야 되니까 뭐 막 바쁘 뭐 뭐 키노피오가 저기 안쪽에 자꾸 동전이 차냐? 물건을 죽게 되시는 분입니다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방금 추가가 된건가? 없다가? 배틀에서 반대 데미지를 감소시켜준다 가드 플러스, 하트 플러스 배틀중 HP를 증가시켜준다 주변에 공격에 빠진 키노피오가 있으면 소리를 알려준다 일단 다 사야죠 근데 솔직히 뭐.. 어차피 다 사야돼 이중에서 이제 몇개만 쓸 수 있는진 모르겠지만 여기에 키노피오 알람이 나오네요 다 사야돼 다 야 이게 딱 종류별로 하나씩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있는건 전부 다 가능한데 나중에 여기 하나씩 겹치면 여기 알람이 두개가 더 있네 대놓고 있네 냄새가 나지 다 사야돼 다 사야돼 와아 와아 야 이게 전투가 불편하니까 아예 전투를 안해도 되게끔 한방에 보내버리네요 방금 알람 뜬거 봤죠? 아예 전투 이렇게 많아? 여기 또 있다고? 여기 왜 있지? 무슨 의미야 이거 이거야? 너무 멀리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이거 다시 올라가기 너무 먼 거 아닌가? 토관을 통해서 가야되나? 몰라 토관을 통해 가야되는데 어느 토관으로 가야되는지 모르겠다 아 여긴 돈이 자꾸 센서 연구소가 어디야? 센서 연구소 여기 아닌가요? 아 아 리본으로 감겨있던 집 거기구나 아 아씨 어디 있는 거여 괜히 내려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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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살엘프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그냥 막 점프하는데 열렸어 게이드 와 여기 마을이랑 연결된 통원 아닌가요? 야 이제 마을로 갈 수 있구나 오케이 센서연구소 근데 저는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데는 어디냐면 저 위쪽에도 하나 묶여있던 데가 있어가지고 그 집 가려고 했던건데 그 집은 빨갈리본이 아니었네? 아 거기에는 스토리 진행하는 곳이구나 그럼 글로 가야되는 거군요 애초에 와 진동 패드에서 진동에 올려요 바로 tilt 오 파일 아 엑 했 이런 친절함은 좋긴 하네요. 배틀 그것도 그렇고. 배틀 그것도 그렇고. 와. 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야? 아, 얘 방향을 잘 모르겠네. 와, 충전하려면 매번 여기로 와야 돼, 그게? 그건 아니지 않나? 뭐야? 자동으로 들어간 거야? 아, 내가 사용을 하는 거구나. 그니까 이게 못 찾겠다 싶으면 사용 안 한다고. 사용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알림 빡! 울렸는데 정확하게 못 찾겠다 싶으면 센서로 빡! 사용해서 찾아버리고 단축키가 있나요? 단축키가 있나요? 즐겨찾기가 있나?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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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